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강의 보처강입니다. 현재 한국은 북한의 대규모 포병 전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아이언 콘돔 체계를 개발한 중입니다. 그런데 보처강 제 개인피셜로는 이 아이언 콘돔 체계와 굉장히 궁합이 좋은 무기가 하나 있어요. 바로 KC램 체계입니다. KC램? 여러분 들어보신 적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제가 지어낸 가칭이거든요. 이게 뭔 개같은 망상이냐고 하실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KC램이 무엇인지 왜 쓸모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투함으로 날아들어오는 대한민국을 제대로 된 대공미사일마저도 대한민국의 요격이 실패하면 최후의 방어 투단으로 가동되는 게 바로 시우스 체계입니다. 한국은 이 시우스 체계를 기관포형은 골키퍼와 펠랭스를 쓰고 있었고요. 미사일형은 램 체계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램 체계 같은 경우에는 털의 시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돌리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직발사형에 비해서 반응속도 좀 딸려요. 게다가 사각지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램 체계는 앞으로 해공체계로 대체가 될 예정입니다. 기관포형인 골키퍼와 펠랭스 체계는 사실상 서방의 기관포형 시우스 시장을 양분한 체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펠랭스가 1위였고요. 골키퍼가 2위였거든요. 근데 이 2위인 골키퍼가 판매량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손쉽게 단종이 되어버립니다. 규모의 경제를 이제 유지할 수가 없게 되다 보니까. 저게 대한미사일이 날아올 때 그 회픽이동을 자동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자동 요격을 해주는 이 알고리즘 업데이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업데이트가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고 또 후속군수 지연도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골키퍼는 골키퍼 나름대로 운영이 힘들어졌고. 펠랭스는 자기네가 이제 독점 시장이 되었잖아. 그러니까 펠랭스 값을 2배로 올려버렸고. 또 부품값이나 여타 다른 후속군수 지연 체계 값도 2배 이상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펠랭스는 펠랭스대로 또 운영이 어려워졌어요. 원래 우리나라가 국산 시우스를 개발하려고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이유가. 사실 이 시우스 체계라는 게 굳이 개발을 해도 이게 전투함 한 척에 한두 세트밖에 안 들어가거든. 그래서 얼마 못 팔아먹어요. 이윤이 안 남아. 규모의 경제를 이루려면 굉장히 많이 팔아야 되는데. 그런 게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도 개발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골키퍼는 골키퍼 나름대로 운영이 어렵고. 펠랭스는 제작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으니까. 그냥 들어서 내가 개발을 쓴다 해가지고 시작된 게 바로 시우스2 사업입니다. 왜 시우스2 사업이냐고요? 시우스1이 있거든. 노봉이라고. 40mm 쌍혈포인데 이걸 시우스라고 부르기엔 조금 어려운데. 이걸 왜 시우스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노봉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센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교전이 가능할 것도 아니고. 함의 중앙 전투 시스템과 연동이 돼가지고. 공중위협체를 요약하는 시스템인데. 대한미사일에는 역시 대응이 어려운 그런 체계입니다. 신뢰성이 높은 것도 아니고. 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시우스2 사업이 시작되었어요. 여기에 최종적으로 개발을 맡은 거는 LIC 넥스1이었습니다. 일단 모양새를 보자면 골키퍼의 현대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골키퍼와 동일한 어벤져 30mm 게틀링 기관포를 사용하고 있고요. 연사력은 분당 4200발입니다. 탐색 레이더는 A4 레이더 패널을 4개를 배치시켜놔서. 하방, 전방위를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리고 추적 레이더는 중앙에 대형 A4 패널을 하나 만들어놔가지고. 굉장히 뛰어난 실시간 추적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게끔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요격 알고리즘 자체도. 상당히 고급화된 프로그램이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초음속 대한미사일 개발했잖아요. 이거를 토대로 초음속 대한미사일의 회피기동 패턴이나. 혹은 어떻게 하면 잘 요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들 거기 때문이죠. 이거를 지상형으로 개조한 물건을 만들자는 게 제가 주장하는 KC램 시스템입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전투함에서 사용하는 시우스 체계가 반응 속도도 좋고. 작은 물체도 잘 요격한다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이미 지상형으로 개조해서 군사기지 방어용이나. 혹은 기관시설 방어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펠랭스를 개조해서 지상형으로 쓰는 C램 체계가 있죠. C램 체계는 이라크에서 반군들이 발사하고 튀는 박격포탄이나. 혹은 로켓탄들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막아내면서 이름 날렸습니다. 심지어 2020년에는 미군이 이란의 슬레이마니라는 장군을 암살하면서. 이란이 보복으로 이라크에 있는 미군기지에 탄도미사일 세례를 가했는데요. 여기서 C램이 그중 한 발을 요격해내는 미친 성능을 보여주면서. C램의 전술적인 효과가 엄청나다는 걸 보여줬죠. 물론 굉장히 운이 좋아서 막은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낙하하는 탄도탄의 속도는 기본 마하 3이거든요. 근데 C램의 최대 대응 속도가 순환하는 물체의 경우 마하 2.5까지고요. 탄도계적으로 떨어지는 물건은 마하 3 정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운 좋게 막아냈다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이렇게 지상에 배치는 C램 체계는 해상에서와 마찬가지로 톡톡히 그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C램 체계를 개발해가지고 이거를 도입하자는 게 제 취지입니다. 이걸 도입해서 어디다 쓰냐고요? 바로 옥상발칸을 대치하는 용도 그리고 국가중요시설이나 기관시설에 배치해가지고 아이온 콘돔이 채 막아주지 못한 로켓탄을 막아주는 최후의 요격수단으로서 사용하자는 거죠. 또한 KC램이 원래 해상에서 저고도로 날아오는 대한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특화가 돼있다 보니까 지산클러터에 대해서 필터링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계량만 충분히 가해지면 충분히 옥상발칸이 현재 막고 있는 임무인 저고도에서 날아오는 글라이더나 혹은 드론, 안두위기 이런 것들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가 있게 되겠죠. 순항미사일은 물론이거니와 무인자폭기도 막아줄 수 있을 겁니다. 뭐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옥상발칸의 문제 한번 생각해봅시다. 현재 육군에서는 야전방공 시스템을 전부 다 비오 혹은 독지방공망과 실시간으로 연동돼가지고 요격임무를 수행하는 체계를 현재 개발해서 대량으로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발맞춰가지고 이런 옥상발칸들도 당연히 현대식으로 개량이 돼야 되는데 옥상발칸이 현재 그런 능력이 있나요? 옥상발칸 같은 경우에는 표적 획득부터 요격까지 모든 것이 사수의 능력으로 결정이 됩니다. 물론 레이더가 달려있긴 한데 이거는 적기와 나의 거리와 보도만 계산해가지고 예상 리드샷 지점만 표시해주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이형 레이더라고 보시면 돼요. 게다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한국군이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린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 옥상발칸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발칸 포함문에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KCLM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유지보수 인원, 그리고 통제소 인력, 탄약수 요런 사람들만 있으면 충분히 돌아다니면서 유지보수라는 것이 가능한 체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요. 따라서 KCLM을 개발해가지고 옥상발칸을 대체해야 함이 옳습니다. 그리고 원래 원판인 한국형 시우스 자체가 초음속 표적에도 대역이 가능하고 30mm 탄을 쓰다 보니까 충분히 저기에 로켓탄이나 호탄을 요약하는 데는 위력에 부족함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운영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면 방공망과 실시간으로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어서 국지방공 레이더나 주변에 있는 아이언 콘돔의 레이더가 날아오는 물체를 식별해서 넘겨주고 요약을 하라고 지시를 하면 통제소가 알아서 각 KCLM의 레이더 패널을 키게 해가지고 자동 탐색을 해서 요약을 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전력공급 모듈을 따로 각 세트별로 두되 평소에는 주변 건물이나 올라가 있는 해당 건물에 전력을 끌어다가 쓰게끔 연결을 해두고 전시에 만약에 전력공급이 건물로부터 끊기게 되면 그때 전력공급 모듈이 돌아가면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끔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면 전술적 유연성도 높아지고 유지비도 절감이 되겠죠. 게다가 이거를 대량 도입하면 우리가 시우스 시장 자체가 작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가 없다는 불안감을 우리가 KCLM 시스템에 많이 사모로 인해서 종식시킬 수가 있어요. 현재 한국형 시우스는 해외로 대량 술내지 않는 이상은 KDDX 6척, FFX 배치 4 6척 이런 거 다 합해봤자 끼케바일 18세트밖에 생산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차후 한 10년 동안 말이지. 이 정도 판매량 가지고는 그간의 규모의 경제를 못 잃어가지고 업그레이드나 후속군수 지원에 제한이 있었던 골키퍼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판매량이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클 거란 말이죠. KCLM을 도입할 경우에는 옥상 발칸 대체 수요 플러스 아이언 콘돔을 보조해서 요격 임무를 수행할 그런 목적으로 80세트 이상을 도입을 하게 되니까 그간의 골키퍼 판매량을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KCLM은 육상 기반 플랫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자폭 드론, 순항 미사일 이런 것에 대한 요격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다 보니까 세계적인 수출 시장의 전망도 밝습니다. 고맙습니다.